그가 뭐냐 진짜 아니야 아직도 나를 그렇게 몰라 너는 아직 사랑밖에 없는데 제발 나를 떠나지 마 아 롤 아 아 뭐했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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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, 둘, 셋! 아, 수고! 그리고 전국으로 보겠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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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아멘 중간에 이번엔 솔직히 누구일까? 우와 잠시만요 2분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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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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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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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ill 안녕. 안녕. hello. 제가 봤습니다 무슨 생각으로 하신 거예요? 그냥 봐봤으니까 생각해 그래서 보았죠 수고했어요 진짜 왜요? 뭐 할마리도 없어요 한마디라도 하지 형 고마워요 뭐 이런거라도 하지 한마디라도 한마디라도 네 입구만 하하하하 와 진짜 내가 용기내서 물어봤는데 원래 말을 잘 못하니까 그 마음을 쓸거라고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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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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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게, 되게, 단어별로 되게 잘 좋아. 야, 진짜, 너무 많다. 콘텐츠끼를 잘 부린데, 너무 과연 부릅니다. 오마이갓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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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게 머물러줘, 네 손을 잡은 날 놓치지 말아줘. 그럴 땐 이 노래를 초콜릿처럼 꺼내 먹어요. 피곤해도 아침 점심 밥 좀 챙겨 먹어요. 그러면 이따 내가 칭찬해 줄게요. 칭찬해 줄게요. 챙겨 먹어요. 배고플 땐 이 노래를 초콜릿처럼 꺼내 먹어요. 피곤해도 아침 점심 밥 꼭 챙겨 먹어요. 그러면 이따 내가 칭찬해 줄게요. 배고플 땐 이 노래를 초콜릿처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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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칭찬해 줄게요. 비가 부터 다는 차콜릿처럼, 거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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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야. 미안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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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문하고 오셨는데. 제가 야자 때문에 얘기하니까. 야자는 미리 가을 거예요. 그냥 질문만 하세요. 아니요. 한 번만. 아니 아니.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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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보충 문학 wollen 다른 비 Ave 나머지 저녁은 나중에 방을 둘이나 셋이 있으면 누구랑 쓰고싶은지 이리왔던 기억을 내면 그래서 그들이 들어가시면 내가 누구랑 막내가 보면 난 이영이랑 살면 다 될 돈일까 하는지 비영을 통한 이유는 같이 게임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닌 보다 도망해 다닌 보다 도망해 다닌 보다 도망해 비영을 통한 이유는 같이 게임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닌 보다 도망해 킹으로 게임을 썼으니까 또 다른 건 다닌 보다 다닌 보다 다닌 보다 들어갈 때가 뭐지 다닌 보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